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하이드로 테스트 시 실전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럼 채널 고정 출발해 보실까요? 수압 테스트나 공압 테스트 스팀을 통틀어서 리크 테스트 즉 누설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스메 코드죠. 아스메 b31.3 프로세스 파이핑에 잘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하이드로 테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큰 그림을 간략히 설명드려보고 넘어가보도록 하실게요. 누설 시험의 목적은 모든 용접 조인트의 타이트니스 확인이라고 해당 아스메 코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즉 개매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설 시험은 총 5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하여 압을 올리는 하이드로 스태틱 리크 테스트 공기로 압력을 올리는 뉴메틱 리크 테스트 운전에 사용되는 유체로 수행하는 이니셜 서비스 리크 테스트 공기로 가압 후 외부로 새 나오는 기포로 누설을 확인하는 센서티브 리크 테스트 마지막으로 물이나 공기로 테스트가 불가능할 경우 100% 비파괴 검사로 대신하는 얼터너티브 리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이드로 스태틱 리크 테스트는 다음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운전 직전에 운전 유체를 이용한 리크 테스트는 방법이 다른 것에 비교해서 다소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스메 코드에도 카테고리 D 플루이드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카테고리 D 플루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휘발성, 비독성이고 인체 근육 조직의 해가 되지 않으며 유체의 압력과 온도가 높지 않은 것 즉, 위험하지 않은 유체만이 이니셜 서비스 리크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리크 테스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용접 조인트는 리크 테스트가 끝난 이후 페인트 도장이나 인슐레이션 보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짧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없다는 건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아스메 B31.3 조인트 X 포스트에 보시면 리크 테스트 이전에 카테고리 D 플루이드는 보온을 할 수도 있고 리크 테스트 이전에 모든 용접 조인트에 대해서 센서티브 리크 테스트 구간을 제외하고 프라이머 도장이나 페인트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 이유는 페인트 도장은 압력을 홀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칠해놓고 테스트를 해도 리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메이라는 가능성 동사가 명시되어 있어서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발조처와 잘 협의하시면 공사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접이 끝난 배관은 리크 테스트를 진행 및 완료 후에야 하도 중도 상도 페인트를 칠하거나 보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크 테스트 이전에 프라이머를 포함한 페인트나 보온을 먼저 진행할 수 있다면 리크 테스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 현장 시공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하이드로 스태틱 리크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지상에서 파이 브랙으로 올라가는 10인치 배관 스플이 있습니다. 우선 하이드로를 수행하기 전에 수압 테스트 후 물을 뺄 수 있는 드레인 포인트와 충수 과정에서 배관 내부 공기를 빼주기 위한 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확인이 됐다면 매니폴드를 이용해 테스트 패키지의 가장 낮은 지점을 이용해서 충수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낮은 지점의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고 가장 높은 지점의 압력 게이지를 설치해야 충수가 완료되고 가압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압력이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로 스태틱 리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현장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승압과 하압 차트를 보시면 중간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이는 갑작스런 승압과 하압은 배관 내부에 급격한 응력, 즉 스트레스를 가하게 돼서 용접 조인트를 포함한 배관 전체에 심각한 크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배관에 균열이 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승압 과정에서는 목표 압력의 50% 지점에서 30분 정도 홀딩 타입을 갖고 배관 조인트 부분들에서 이상은 없는지 리크가 관찰된다면 볼트 타이팅을 더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반드시 급격한 승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이후 목표 압력에 도달하면 메서드 스테이트먼트에 명시된 홀딩 타임을 갖고 압력 게이지의 압력이 리크로인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하압 과정에서는 반드시 벤트를 단계별로 조금씩 열어주고 드레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벤트를 갑자기 열면 배관 내 외부 압력차가 크게 발생하여 배관이 뒤틀리거나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벤트를 열어주는 것을 잊고 드레인만 열었다면 배관 내부는 진공이 되어 마찬가지로 갑자기 찌그러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도 중요하지만 하압도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승합과 하압 시 유의사항은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요. 다음으로 현장에서 충수 가압 시 특히 구어 테스트 패키지의 경우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가압을 해도 압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는 가압 전에 배관 내부 공기를 모두 빼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빼주지 않아 배관 내부의 공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공기는 물과는 달리 압축이 되는 특성이 있어서 승합을 방해하고 압력 게이지에 출렁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가압을 멈추고 테스트 패키지의 가장 높은 지점인 벤트를 통해 충분히 공기를 빼주고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충수 시험을 진행할 경우입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304나 316 재질을 사용할 경우일 텐데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탄소강과는 달리 용전 산소가 부족한 배관 내부에서 크롤라이드 라고 하는 염화이온을 만난 상태에서 일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심각한 균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조처 스펙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을 수업 테스트 할 때는 염화이온 농도는 2ppm 이하로 규정하고 테스트가 끝나도 드레인을 즉시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점 유의해주세요. 어떠셨나요? 리크 테스트에 대해서 아스메 코드에 기반한 팩트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골라 다루어 봤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